그 우리 뇌는요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떠오른 거에 집중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걸 합니다 거기에 집중이 돼버려요 뭐 하지 말아야지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우리도 속이는 거예요 몰라 알겠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큰일 났을 때 진짜 큰일 났다면 진짜 뇌는 파산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긍정 부정 안 가리고 떠오르는 거기에 확 몰입한단 말이에요 부정적 생각 되도록 하지 마시고 뇌를 설득하려면 긍정적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걸 생각하셔서 계속 밀고 가야 돼요 이거 되면 안 되는데 하면 계속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할 때도 저 뭐 하게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 나오는 게요 자꾸 그 생각만 하니까 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망할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뇌가 이 사람 망하는 쪽으로 가려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막 몰입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거 싫어요가 아니라 이거 되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몰고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역으로 이걸 이용하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한다고 이게 될까? 이게 될까?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내 이름 모를 것 같아 나 왠지 내 이름 모를 것 같아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제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